카이 개의 한 품종 원산지는 일본의 야만아시연이고 1933년 일본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. 일본견의 고유 형태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개로 알려져 있다. 털의 호랑이 털무늬를 하고 카이호견이라도 한다. 이 털빛깔 때문에 숲속에서 나뭇가지나 나뭇잎의 그림자와 혼동되어 눈에 잘 띄지 않는다. 옛날에는 산악지방에서 사슴 사냥견으로 사육되었으나 지금은 가정견으로 사육되고 있다. 키는 수컷 50cm, 암컷 45cm이고 몸무게는 10에서 18kg이다. 체격이 단단하고 근육이 잘 발달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다. 두개골의 가운데에서 주둥이까지 얕은 홈이 나 있다. 이마는 넓은 편이고 두 눈 사이의 골은 경사가 급하다. 귀는 삼각형으로 앞으로 경사지게 쫑긋 서 있다. 꼬리는 강하고 등 위에서 말리거나 뿌리부터 위로 뻗어 있다. 감각이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하며 주인에게 순종적이다. 더위와 주위에 잘 견디고 지구력이 강하다. 기억력이 좋아 나쁜 취급을 당하면 절대 잊지 않는다. 성질은 사냥견답게 과격한 편이나 덩치가 큰 야생동물에 대항할 때에는 신중한 면도 보인다.